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오늘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오전 10시 반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정 심사는 3시간가량 진행이 됐고 송 부시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나온 송 부시장은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론 날 것 같습니다. 3시간 정도 걸린 영장심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검찰은 핵심 증거인 송 부시장의 수첩을 토대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을 주장하면서 의혹을 밝히려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부시장 측은 수첩은 그냥 메모를 적은 거다, 정확하지 않다. 더구나 선거 개입 의혹을 입증도 하지 않고 공범이라는 송 부시장을 구속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지효를 놓고도 송 부시장 측은 공직선거법 시효가 6개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시효가 10년이라고 맞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내용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역 방송사 간부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 김 전 시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고발하는 보도를 송 부시장이 방송사 간부와 논의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송철호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 이름 옆에 과기부 차관이라고 적혀있었다고도 했는데요. 검찰은 경선 포기 대가로 언급됐던 또 다른 자리였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교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